보타리 치다가 트랙터가 빠졌습니다 존디어 트랙터는 무게가 5톤이 넘다보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빠지게 됩니다 아 그나마 몇번 왔다갔다 했더니 푹 박혀가지고 지금 저기서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존디어는 100마력이고 저 고보다는 95마력인데 아 과연 이 트랙터를 빼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매년 이곳이 좀 빠지는 곳인데 작년에는 안 빠지고 지나가는데 올해는 지나갈 듯 하더니 지금 푹 박혔습니다 앞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트랙터를 원래는 지혜의 견인구리에 달고 당겨야되는데 앞쪽에 걸고 푸진으로 당겨봤더니 안 돼가지고 이쪽 견인구리에 걸고 당겨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잘 돼야 될텐데 이번에는 잘 돼야 될텐데 아 잘 안됩니다 뒤쪽에 로타리가 걸려가지고 잘 안됩니다 뒤쪽에 로타리가 걸려가지고 잘 안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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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겨우 뺐습니다. 큰 트랙타를 작은 트랙타로 뺄때는 절대 앞에서 당겨서 빠지지 않습니다. 겨우 뺐습니다. 이렇게 심하게 빠진 곳에서는 앞으로 당겨서는 안되고 옆으로 트랙터를 돌린다는 생각으로 당겨야 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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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